다음은 종량 성질과 강성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물질의 성질을 봤었는데요. 이 성질은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변수이다. 그래서 온도, 압력, 비체적, 밀도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Extensive Property, Intensive Propert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종량 성질 아니면 크기 성질 그리고 강성 성질 아니면 세기 성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종량 성질은 양을 따라가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에 비례하는 물리량이 되겠고요. 강성 성질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그런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종량 성질을 보시면은 체적, 질량, 몰, 연룡량, 엔탈피, 내부에너지,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강성 성질은 온도, 압력, 밀도, 비열, 비체적, 비내부에너지, 비엔탈피, 비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1kg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도C 1기압에서는 부피가 1리터가 될 겁니다. 1kg짜리 물을 0.5kg, 0.5kg으로 나누면 부피는 이거에 따라서 0.5리터, 0.5리터 이런 식으로 나뉠 겁니다. 양에 따라가기 때문에 부피는 종량 성질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한 29g 정도 있어가지고요. 1몰이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14.5g, 14.5g 이렇게 나누면 0.5몰, 0.5몰 이렇게 나뉘겠죠 반으로. 그래서 몰도 역시 물질의 양이 비례하는 종량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성 성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양에 관계없는 물리량이죠. 예를 들어서 공기가 300K였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공기를 반으로 나눈다고 해서 온도가 150K, 150K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온도는 그대로 300K로 남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기압이 1기압이었다. 반으로 나눈다고 해서 0.5기압, 0.5기압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압력도 강성 성질이 되겠습니다. 밀도, 비열 이런 거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비체적, 비내부에너지, 비엔탈피, 비엔트로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비체적, 질량당 부피입니다. 비내부에너지는 질량당 내부에너지, 질량당 엔탈피, 질량당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이 종량성질보다는 강성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종량성질에서 강성성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질량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단위를 보셔도 알 수가 있는데요. 엔탈피의 단위 킬로줄, 내부에너지도 역시 킬로줄, 엔트로피는 뭐 킬로줄퍼, 켈빈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비내부에너지의 단위는 킬로줄퍼 킬로그램으로 쓰고요. 비엔탈피도 킬로줄퍼 킬로그램, 비엔트로피는 킬로줄퍼 킬로그램 켈빈으로 씁니다. 여기 있는 단위들에서 킬로그램으로 다 나눠준 거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익스텐시브, 종량성질을 인텐시브, 강성성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질량으로 나눠준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떠한 물리량, 성질이 딱 나왔을 때 아, 이거 종량성질이구나, 강성성질이구나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량성질과 강성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